100만 년 만에 소개팅이야 아뇨, 난 수화경제 노용이니 머리엔 멋짐을 바르고 발끝엔 최고의 존엄을 장착했지 소액 그녀의 푸산한 느낌이 좋았어 설마 낚인 걸 아니겠지? 으악, 그녀다 요 베이비, 넌 내 이사년 유레카 심쿵 꾹꾹꾹꾹꾹꾹꾹꾹꾹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너무 늦으셨네요 많이 기다리셨죠? 아니에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리액션도 갑에 은근 섹시하기까지 내가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? 이 사이에 낀 저건 뭐지? 고춧가루? 체키라웃 시신 기종 아무리 아무리 눈을 딴 데 돌려도 동공은 어느새 원위치 안 돼, 안 돼 세상이 불바다야 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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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주고 싶다 격렬하게 빼주고 싶다 저기요 네? 괜찮으세요? 아, 네 말해줄까 말까 말해줄까 말까 말해줄까 말까 1단계 1단계 껌을 꺼냅니다 껌 씹으실래요? 아니요 괜찮아요 실패 확률 높은 하수들의 방법이죠 혹시 씹더라도 앞니로만 씹는 분 씹던 껌 이에 붙이는 분들에게만 적용되고요 1단계 거울 효과를 노려 각오각을 대신하며 따라하길 바라지 말고 확실하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자리를 피해 줍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보통 0.0000001초 만에 거울을 꺼내들어요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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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타팁 3단계 혹시 서른도씨가 옷 입는 순서 알아요? 뭔데요? 아저씨에게 그녀가 물개 박수를 친다면 한번 시도해봐요 어? 거기 119죠? 여기 지금 2층에 불이 났네요 불 말이야 그녀가 굴하게 웃고 넘기는 효과 만점이겠지만 201호? 아니면 입에 기욕? 이게 말이니 방구니? 귓방망에 불 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제일 확실한 카팁은 이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 어? 방금 발견한 것처럼 이게 뭐가 묻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묻었다 못 받으면 빼박켄트 이에 뭐가 묻은 것 같아요 같아요 라고 여지를 주세요 잠깐만요 화장실에서 현실을 목격한 그녀는 창피해서 발짝 뛰겠죠 그 녀석은 처치하고 왔지만 이번에는 당신에게 정수리만 보여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다음에 나도 끼면 꼭 얘기해줘요 이때 중요한 말은 나도 끼면 당신도 똑같이 낀다고 털어놓는 거죠 이제 후딱 자리를 뜨세요 자 우리 그럼 나갈까요? 얼른 분위기를 바꿔서 새롭게 시작해야죠 고춧가루 극복하고 세제 청 그녀와 진도 쭉쭉 다행히 됐어 헉 흠 하 하 하 하 음식물을 잘 끼는 사람 당연히 있죠.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으신 분들은 사이사이에 낄 공간들이 꽤 있잖아요. 오마이갓 팁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. 치실 무조건 치실이고요. 한 칫솔인데요. 카드 사이즈니까요. 지갑에 꼭 넣어서 너무 가편해요. 같이 셀카 찍자고 그래요. 너무 마음에 든다. 치즈! 어? 꼈는데? 여러분 엠픽TV! 우리 당장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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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